어떻게 병X같은 일이 하루를 안 거치고 항상 일어나는진 모르겠는데 팬분들 중에서는 스트리머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선물 드리고 싶은데 집주소 혹시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게 가끔 오는데 현실적으로 집주소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샌드박스 쪽에서 대신 선물을 받고 다음에 스트리머 집으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물함 서비스인데 그래서 샌드박스로 그거를 선물로 보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다른 스트리머분들도 그러니까 얘도 그러겠지 하고 그걸 미리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말을 안 했는데 바로 토요일이었습니다 갑자기 택배가 왔대요 12,500원짜리 착불이래 예? 하고 받아봤는데 한 10kg 정도가 돼요 따봤더니 라노벨 10kg치 보내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많이 정리된 상탠데 스트라이크 더블로드의 데이트 어라이블 사쿠라장의 애완그녀 이머스의 외전 3권 너의 이름을 만화책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나는 마망도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다 전권이랑 그거 퍼즐까지 여기에서 보내주셨는데 가격으로 한 20, 30만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보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머스에는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title title 모두 forever 감사합니다.